수익은 맛있게, 계절은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근의 주도락! 오늘도 MBN 골드 강현근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종목들 참 잘 가고 있는데 일단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A프로젠 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바이오주들이 하락해서 하락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오늘 알테오젠, 삼천당, 셀트리온 할 거 없이 다 하락했어요, 바이오가. 오늘 시장에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반도체를 올려야 되겠고 다른 IT를 올려야 되겠으니까 그쪽에서 한동안 올라갔던 바이오 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온 부분이 있고 A프로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판에 좀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8% 정도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한 4%, 5%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좋은 모습이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아직 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단 부분을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노란밴드 보이시죠? 만약에 내일도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노란밴드 구간에서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태우셔도 충분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3일, 그리고 9일부터 13일, 그리고 13일부터 17일까지 해서 폐암학회, 유럽당류학회,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종양학회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바이오의 학회 일정이 쭉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그 바이오 시미로 열정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동산은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각앤바이오도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고 있는 만큼 A프로젠도 일단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뿌볼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소개해 주신 시프터앱입니다. 이 종목 바로 하루 만에 목표 주가를 달성했어요. 매니저님.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오늘 장 막판에 좀 올라와주면서 시장이 좀 내려왔다가 장 후반부에 좀 올라왔을 때 그때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기관 수급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기관 수급이 엄청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게임주 시청에서 4위였다가 3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기관이 연기금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한 15거래일 정도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전 고점이 7만 8,800원, 7만 9,900원 사이가 상장했을 때 가격대인데 여기를 내일 터치하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올 때 그때 거기서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요즘은 수급이 적기 때문에 슈팅이 이벤트로 팍 나오고 찍고 나오거든요. 크래프톤이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 전부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갑자기 올라가면 사야지가 아니라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일 바라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래프톤도 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 연출했는데 내일도 시프트업의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달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저희 주상전화에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갖고 계신 시청자분이 한국가스공사 너무 부럽다. 왜 내 종목은 안 오르냐 이러시더라고요.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심하고 흔들리는 시장이었지만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올 때 역시 잊지 않고 챙기는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약간 마이너스로 가긴 했지만 프로스코로 돌아서 있고 그리고 캔들을 봤을 때 되게 지금 조정 구간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2차 목표가 5만원 이상 5만 1,5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내일이나 모레 해갖고 연휴가 낀 만큼 다음 주까지 마음을 편안해 두고 보신다고 한다면 동 종목은 특히 시장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연연하지 않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런 테마가 올 때는 묵묵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실적도 든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 국권이 보유하고 계신다면 5만 1,500원까지 올라갈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때 다시 한번 리뷰 나와서 3차 목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 부디 달성하게 그리고 3차 목표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의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을 한번 발굴해 봐야 될 텐데요. 네일장 재료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 이건 뭔가요? 내일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디스플레이 업종 관련 정분들이 조금 약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OLED, LCD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잊혀진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정부 일정도 있고 K-디스플레이에 대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종목들,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런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의 좀 뭐랄까 IRA라든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수출입, 관세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산업이 성장하는 걸 막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한국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봤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업종이 OLED 쪽이 아닐까 중국이 많이 따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 일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K-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을 지금부터라도 OLED, 디스플레이 쪽을 집중해봐야 된다라는 뜻에서 내일 재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재료로 OLED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매니저님이 아마 거의 경제방송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사진까지 직접 들고 와주셨는데 이번 주부터 좀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한중 NCS 같은 종목들 잘 갔잖아요, 매니저님. 네, 잘 올라왔는데 제 기대보다는 좀 많이 못 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앞으로 9월에 종합대책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한 차례 정도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가 잘 나온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급이 잘 이어졌던 부분에서 여기서도 LFP 배터리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화재 진압에 대한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원래 별미 종목으로 화재 관련된 종목을 뽑았다가 실적이 시간에 나온 게 별로였어요. 바로 급격하게 종목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만큼 실적 시즌인 만큼 이런 이슈가 있어도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질 그런 내러트리브함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 나오는 종목들 따라가지 말고 실적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일장 재료들 확인해 봤고요. 바로 특선 메뉴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의 특선 메뉴는 아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네일장 주재료로 디스플레이를 꼽아주셨어요. OLED 섹터가 워낙에 좀 쉬어갔어서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괜찮나 싶긴 하거든요, 매니저님. 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디스플레이에서 되게 앞으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 종목을 찾고 꺼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의 일정까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계속 내러트리브함이 스토리가 이어지는구나. 정부 일정도 있고 K-디스플레이도 있고 지금 초저전력 패널로 AI 시장을 잡는다고 하는 지금 이러한 부분을 K-디스플레이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AI를 활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AI를 활용할 때 들어가는 전력을 어떻게 수급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노후화된 장비를 고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저전력으로 전력이 조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AI를 실행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도 HBM3E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지금 디스플레이 부분도 그렇고 전력이 되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활용성, 수율성이 되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K-디스플레이에서 앞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고 AI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에 충분하게 나올 AI 스토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디스플레이까지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스토리가 이어질 것으로 앞으로 쭉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주제로로 꼽아주셨고요. 특성 메뉴 바로 요리해보도록 할게요. 특성 메뉴는 중장계적으로 투자가 유망한 종목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원 정밀 정말 오랜만에 뜯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주상전화 운수대통 코너에서 한번 갖고 왔던 종목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회사인데 시장이 좀 안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업종도 좀 솔직히 OLED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 일정이 좋은 그리고 또 그런 디스플레이란, K-디스플레이란 일정도 잡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져 나와봤고요. 지금 주가 자리는 되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아이는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봉상에서 쭉 내려오다가 저점 지지해주고 한 파동 나오고 쉬었다가 두 파동짜리 나오고 나서 7월 달에 지수가 안 좋을 때 쉬어갔던 부분에서도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품원 정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인메탈 마스크 부분이 원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본의 회사에 다이미폰 프린팅에서 5천억 정도를 지급하면서 가져왔던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이고 그렇다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에서 수급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풍원 정밀이 지금 국산화에 성공했고 양산은 9월 달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탐성 디스플레이가 파인메탈 디스크 마스크를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제품과 큰 동일한 수요만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써주실 거고 그다음에 써주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엣지 디스플레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쓰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동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정부 일정뿐만 아니라 컨퍼런스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AI에서 디스플레이를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에서 되게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정도 하단에서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잡고 목표가는 12,000원 짧게 우선 10% 구간에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특성 메뉴 바로 풍원 정밀이었습니다. 목표주가 손절과 궁금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으로 별미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별미 메뉴는 단기 트레이딩이 유망한 종목입니다. 한 일주일에서 하루, 이틀 짧게 잡고 보시는 종목인데요. 바로 별미 메뉴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밀리에서 제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맞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안 좋았어요. 계속 쭉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이 잘 찍히고 꾸준하게 모르게 모르게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특성 메뉴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당장 오늘 올라갔다가 좀 쉬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나 모레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특성 메뉴로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장, 콘텐츠 시장 그런 이북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60% 되는 시장으로서 그런 기업으로서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영업, 매출액은 177억, 178억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4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37억 정도로 나와서 좀 서프라이즈가 하게 나왔고 순이익은 40억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 25%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전에 뽑아놓은 종목인데 그것 때문에 내일 아침에 조금 상승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구간 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서 내려오다가 7월 달에, 8월 5일 날 출렁임을 맞고서 계속 꾸준하게 5거래, 6거래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윗골이 달았던 부분, 이 부분까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동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밀리에서 제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 일단은 목표가 짧게 잡고 보자. 손절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성 메뉴, 별미 메뉴 알아봤고요.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디로 찾아가시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강용균 매니저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투자 인사이트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너튜브에서 강용균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와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는 투자 인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8시 너튜브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성 메뉴, 별미 메뉴 맛있게 드시고 저녁 8시에 너튜브에 강용균 검색하셔서 공개 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상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